안녕하세요 먹찜입니다 오늘 먹을 메뉴는 바로 마라 샹구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포린마라에서 시켰고 3단계로 시켰습니다 오 분모자 넣어주셨네 거의 깍두기 이건 한 3만원치? 맛있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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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ested 했지? 찜닭 소고기 샹구가 짜게 오는 데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여긴 안짜 너무 맛있어 음 저 어제 술 마시고 길 지나가는데 무지를 마주친 거예요 저 뭐 술 얼마 마셨냐고 팽이버섯 다 좋은데 이빨 너무 껴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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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떡은 마지막 아 감자 너무 두꺼워요 그래도 맛있네 행복해 이 밑에 있는게 징도베기 징도베기 이거 호로록 하면은 기자라서 내일 일어나야 이 밑에 깔려있으면 살짝 짜거든요 그래서 감자를 먹어주면 치즈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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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아 이렇게 남긴 다음에 밥이랑 이렇게 비벼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치즈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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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말하셨던거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영상 보러가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먹지 먹방 끝 치즈 치즈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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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떡